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5년 9월 학평 나형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두 함수 F랑 G가 나왔고요. G합성 F의 4값을 찾으래요. 겁나 쉬운 문제죠? 빨리 빨리 풀자고요. 문제에서 원하는 게 G합성 F의 누구? 4의 값을 찾으래요. 요 모양으로 안 풀죠. 뭐 하면 되는 거야? 앞에 있는 함수에다가 뒤에 있는 함수값을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우리 F4값만 찾으시면 되겠네. FX 다 아니까 F의 4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. 4, 2, 8 빼기 1이니까 7이 되겠네요. 그 말은 여기에 F4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? 7을 대입을 하시면 될 거고 G7이니까 7제곱 대리면 얼마예요? 49가 정답이 되겠네요. 어이, 너무 쉬워요. 이런 거 한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정답은 49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